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지같은 남친 바로 조잘빵 내버린 폭풍간지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간지가 짤아요. 제목 결혼생각을 하나도 없이 대충 간만 보는 남친새끼 야 지금 너 나랑 장난 똥 때리냐? 그 자리에서 바로 뻥 걷어차고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29살 그리고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여자입니다. 4살 연상의 남친과 지금 현재 기준 2년째 연애 중인데요. 아니죠. 어제까지 연애를 했는데요. 저희는 말이죠. 이 긴 시간 동안 서로가 그랬어요. 단 한 번도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 이 사람이랑 오래 만났으니까 뭐 나이도 있고 이러다 보면 언젠가 결혼도 자연스럽게 하겠지 뭐. 대충 이런 막연한 생각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상대방도 마찬가지라 여겼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여자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친한테 먼저 자기야 우리 결혼하자! 이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프로포즈 같은 거 말이죠. 알아요. 되게 유치하다는 거. 근데 저는 이런 기대를 해왔던 거고 아니 적어도 어떤 확신 정도는 받고 싶었어요. 뭐 요즘 TV 같은 데 보면 너도 나도 비혼 비혼 이러고 있지만 저는 달라요. 조금이라도 일찍 결혼이라는 게 하고 싶었고 아이도 마찬가지 늦어도 30초반 서른 한두 살 아내는 낳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곧 서른이잖아. 그럼 더 이상 이것에 대해 이렇게 외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특히 제 주변 친구들과 아는 언니들이 하나 둘 나를 잡고 시집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더 크게 동요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평소부터 늘 그랬어요. 언젠가 한 번 정도는 이런 내 생각을 꼭 알려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제 입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린 건데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이건 내 인생이잖아. 남의 인생이 아니야. 그러니 언제까지 이렇게 바보처럼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결국 어제 처음으로 제가 먼저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빠, 오빠는 뭐 따로 생각하는 결혼 시기가 있어? 이랬더니 어? 결혼식이 있지? 적어도 서른다섯 살은 넘어야겠지? 그런데 그렇게 딱히 결혼이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물론 그때도 꽁꽁이 너를 만나고 있으면 결혼하는 거지.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실수가 나옵니다. 물론 당장은 어렵지만 그래도 오빠가 언젠가 꼭 꽁꽁이 너랑 결혼할 거다. 이 정도 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라? 그때까지 사귀고 있으면 와, 바로 욕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장난하냐? 어? 네 나이 서른다섯이면 그때 내 나이 서른하나다. 거기다 최소 서른다섯 넘어야 한다면 서른여섯에 하겠다는 거고 그럼 너는 서른 둘이네? 맞지? 그리고 뭐? 그때도 우리가 사귀고 있으면 할 거라고? 그래, 대답 이따위로 그지같이 하는 거 보니까 나랑 결혼할 마음은 없는 거네. 그리고 나한테 그 어떤 확신도 못 주겠다. 이거 맞지? 그럼 우린 여기서 빠이빠이하고 서로 갈 길 가는 게 맞아. 나는 말이야, 결혼이라는 걸 절대 늦게 하고 싶은 마음 없고 내 새끼도 최소 30초만에 낳고 싶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결혼은 그보다 훨씬 더 빨리 해야 된다고 보거든? 만약에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결혼 안 하면 어? 그냥 나이만 처먹고 남는 게 나한테 뭐가 있어? 새로 연애할 사람도 찾아야 되고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그지같은 거야. 나는 말이지 절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오빠도 말이야 여유 있는 나이 아니야 정신 차려. 조금만 더 있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서른 중반이고 그때 가서 새로운 여자 만나는 게 그게 말처럼 쉬울 것 같냐? 어림없다. 여하튼 나는 바로 지금이 결혼 적기야. 게다가 결혼이 하고 싶은 남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나이라고? 결혼 안 할 거면 나는 나랑 결혼할 다른 남자를 찾아가야 돼. 등등등 이렇게 제 생각 모두를 한꺼번에 다 쏟아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남자 놀란 토끼 눈을 하는가 싶더니 나는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겠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달라면서요. 이런 모습 보니까 진짜 오만 장이 다 떨어지는 거야. 엎드려 저를 한 번 받아보려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냥 됐다. 우린 여기까지야. 끝이야. 꺼져. 이러고 왔는데요. 선배님들 어떤가요? 저 정말 잘한 거 맞죠?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남자는 말이죠. 진짜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본인 나이, 처지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해요. 옆에서 보면 이거 미친놈 아니야? 진짜 이기적이네? 찌뿔도 없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사람은 빨리 끝내버리는 게 상책이죠? 2번 진짜예요. 5년 이상 사귀다가 나이 서른 넘기고 차여서 결혼식이 다 놓치고 못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더라니까? 남자든 여자든 다 그래. 특히 여자는 더 조심을 해야겠죠. 결혼 얘기 꺼냈을 때 애매한 대답을 한다거나 뭔가 제대로 된 확신을 안 준다. 언젠가는 너랑 하겠다 같은 거. 바로 골라야 돼요. 거기다 생각을 해보겠다고? 이건 그냥 쓴 이랑 결혼할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거고. 그저 가성비 좋은 여친으로 옆에 있어주길 바라는 겁니다. 3번 야 이게요 말처럼 절대 쉬운 게 아닌데 정말 잘하셨네. 시간 낭비, 돈 낭비, 감정 낭비, 싸그리 한 방에 다 없애버렸네? 마지막 대답. 생각을 해보겠다. 이 말도 참 어처구니 없다. 머리가 나쁜가 봐. 이런 와중에도 그런 말을 하네. 4번 뭐? 35살에도 너를 만나고 있으면 결혼하는 거라고? 미친. 이거는 쓴 이랑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때 지 옆에 있는 사람 아무네랑 결혼하겠다 이거예요. 솔직히 이런 결혼한다 해도 그래. 미친 거지. 5번 결혼 얘기 꺼냈을 때 멈칫하고 생각을 해보겠다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제발 자기랑 결혼해달라고. 오지게 매달리는 남자랑 결혼해도 힘든 게 결혼이야. 알겠죠? 6번 저도 남잔데 말이죠. 보통 일반적인 남자는 야씨 이 여자다 싶으면 결혼을 하기 위해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진리야. 세상 모든 수컷이 다 그래요. 그런만큼 저따구로 나오는 건 당신이 결혼할 여자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잘 헤어진 거야? 아니 돈이 없다든지 환경이 그렇다든지 이런저런 여러가지 이유 특수한 상황이 아닌데도 저런 소리 하는 건 그냥 결혼할 생각 아니 작은 마음조차 없다는 거야. 너를 사랑하지도 않는 거죠. 8번 그렇지. 이런 건 빨리빨리 버리고 당장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시간 없다고. 까딱하다가 존재할 능력남 다 놓치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드는 남자 없어서 강제 비혼 되는 거야. 끌 끌 끌 끌 끌 끌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부모님의 지원이 없는 집이랑 결혼 못하겠다는 여친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무려 5년 동안 만나고 쭉 결혼 이야기를 하며 나름 준비도 해왔습니다. 그러다 6개월 전 제가 여친에게 정식 프로포즈를 했고 이후로 양가 부모님도 만나면서 올해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데이트 자체가 그래요. 본격적으로 신혼집을 알아본다든지 스듬해 이런 거 혹은 예식장 알아보고 그런 걸 주로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저만큼 여친도 당연히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이게 점점 그게 아닌 게 보입니다. 본인 주변 친구들과 비교되는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 너무 막막하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사실 그래요. 여친 본인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단 한 푼도 없거든요. 오직 저희 두 사람이 모은 돈으로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하며 신혼집 역시 서른평 넘는 그런 좋은 아파트가 아니고 고작 투룸빌라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는 2년 전에 공기업에 합격을 했고 여친은 비록 계약직이긴 하지만 직업 자체가 그래요. 아직 이직 같은 게 되게 자유롭고 취업도 잘 되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도 한 300 가까이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좀 받아가지고 시작을 하면 힘은 좀 들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충분히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친은 아니 오빠 내가 이 나이에 풀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일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 해도 현실이 두려운 거 두려운 거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이 친구 오직 이뻐가지고 저랑 만나면서 저보다 훨씬 좋은 조건인 남자들한테 대시도 몇 번 받은 적이 있고 또 소개팅 역시 마찬가지 몇 번 들어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여친 본인 가치관 때문에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고 특히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조건들 전혀 부럽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대로 진지하게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니까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래요. 정말 냉정한 현실만 따지고 봤을 때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편하게 결혼할 수 있게 지금이라도 보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고로 여친 나이는 서른 스물일곱 저는 서른 한 살인데요. 혹시 여기에 이런 것들로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나 혹은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 계시면 조언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댓글 1번 아니 잠깐만 이거 제목이 왜 이래요? 여자는 꽃다운 스물일곱 살 나이에 풀 대출로 힘든 결혼 따위 하고 싶지 않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발언을 한 건데 왜 여기서 부모 돈 바라는 쓰레기로 만드는 거야? 뭔데요? 없는 말까지 지어내가지고 후레치기 한 번 해보겠다는 거야? 뭐야? 2번 저기였으니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그냥 고딩 엄빠 보는 것 같아요. 세상 누가 봐도 절대 결혼한 상태가 아닌데 사랑으로 끽뻑 중딩이야? 나이 서른 살 먹고 사회생활도 많이 해본 사람이야. 이런 사람 남편으로 두고 풀 대출 땡겨가면서 완전 해맞게 집 보러 다니면 그게 사람이야? 등신이지? 아니 진짜 이걸 몰라서 묻는 거야 뭐야? 끌 끌 끌 끌 대들 끌 그럼 처음부터 거절을 하든가 프로포즈는 왜 받아준 거야? 거기다 여자 쪽도 지원 한 번 못 해주는 건 똑같은 건데 그런 여자 쪽은 뭐 그리 잘났다고 큰 소리야. 장난하냐? 2번 그래 맞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거절을 하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너 뭐 찔리는 거 있냐? 3번 솔직히 여자는 결혼이 급한 나이가 아니죠. 그냥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풀 대출 땡겨가지고 해맑게 시작하자는 남자 보면 가슴이 답답하지. 4번 어? 글쎄 그 나이에 보통 그렇게들 많이 시작하고 그러지 않나? 나이도 젊은데 31살이라며 직업이 공기업이라고? 좋은데? 왜 욕을 하지? 그러게요. 여자도 속으로는 금전 욕심이 쩔었던 거죠 뭐. 5번 예 그냥 보내주세요. 그런 마음이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리고 31살 공기업 다니니까 조금만 더 착실히 준비해서 그때 한 3, 4년 뒤에 새로운 여자 만내도 절대 늦지 않을 거라고 봐요. 6번 야, 여기에 이 악물고 여자 억지실드 치는 것도 진짜 웃기고 자빠졌네. 애잔하고만 애잔해. 그러니까 니들이 평생 도퇴의 노초녀에서 못 벗어나는 거요. 7번 보니까 여자가 얼굴 되게 많이 이쁜가 봐요. 소개팅도 많이 들어온다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기 얼굴 믿고 큰소리 치는 거구만. 그냥 그만하고 보내버리세요. 7번 대답글 솔직히 27살 이쁜 여자는 큰소리 쳐도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자는 그게 깡패거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슨이도 지금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거지 뭐. 8번 보아하니 여자가 미리 겉부터 집어먹은 것 같은데 사실 성실하기만 하면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따위 안 받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은 그냥 남일 뿐이고 자신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연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다 보고요. 그게 속내가 너무 투명하잖아. 사람이 조금이라도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 그지 같은 변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사연 글쎄 이게 보면 본문 보면 남자 욕이 엄청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나이 31의 공기업이면 아무리 부모님 지원이 없어도 꿀릴 것 같지는 않은데 여자 쪽도 지원 없는 건 마찬가지니까. 물론 여자가 나이가 20대 중후반이라는 게 조금 매력 강하게 오죠. 그래서 꿀리는 것 같은데 힘내요.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